7월 14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중증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기관 등이 휴관 또는 축소 운영함에 따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최중증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이달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발달장애인 숫자는 3만 3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낮시간 동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돌봄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설이 장기간 휴관하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번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오는 17일까지 총 1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 선정과 배치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사례 회의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 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그 영유아 자녀들은 의약품의 온암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7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용력 연구를 실시한 점자 표기 기초조사 보고서에는 서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약품, 대중적인 약품은 제품명이라도 점자가 표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 상비 의약품의 경우 점자 또는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온암용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폐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폐 뉴스 홈페이지와